그러니까 이제 많아질 땐 됐어 이제 많아질 땐 됐어 그나저나 빔샤벨을 또 먹으러 상자가로 다녀야지 개꿀 오예 근데 오늘 방송 몇시까지 하지? 잠올때까지 일단 좀 생각하고 있는데 4때는 밍밍이 또 들어오면은 재밌어하고 또 앉아줘도 있는데 4때쯤 톱구네 아 아 하나는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 하나 왠지 향기가 나죠 내가 봤을때 저 향기가 나는데 누군가의 강한 향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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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왜 자꾸 나를 불러싸노니 왜 자꾸 나를 불러싸노니 잠깐만 야 여기 너무 위험하다 왜 자꾸 나를 불러싸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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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를 불러싸노니 또 나를 불러싸노니 백노나가 뭔가 이뻐진거 같지 왜? 왜냐면은 요즘 피부팩 받잖아 요즘 저기 다녀 피부과 다녀 한 번씩 개미스콘 바르거든 살인마 엄청 불쌍하네 내가 살인마 할까? 살인마 엄청 불쌍하네 살인마 진짜 멸망각이다 살인마 완전 멸망각이야 그냥 멸망했죠 살인마 그냥 멸망각이야 이 사람에게서 그렇게 좋지 않은 향기가 나고 있어 이 김풍에게서 좋지 않은 향기가 난다 누군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저 김풍에게서 향기가 난다 불쌍해 불쌍해 애들 막 오지게 썼겠지 예 게이드 게이드 오지게 안썼다 이러면은 이제 뭐 사실은 게임 터지는거죠 인성 좀 방치하고 대신에 살인마 퍽 다섯 개 쓰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지 지금 그거는 문제 해결 방안책이 아니야 내가 봤을땐 그냥 인성 좀 자체가 있더라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야 그건 나니까 그렇지 순구가 아니 순구가 그렇게 많니? 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장님 에? 순구하는 사람도 얼마나 된다고 아아아아아 아아? 호헤헤헤헤헤헤헤헤하 애교 э cosmic 왜 그런지? 어디선 얘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네들 뭐하여? 그렇죠? 그래픽은 데바데가 훨씬 좋죠 그래픽은 데바데가 훨씬 좋죠 그래픽은 데바데가 훨씬 좋죠 아름다운 히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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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똑똑했지. 똑똑했어. 원래 문은 나중에 열어야 돼. 어, 베이징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돼. 그러니까. 그래서 만나요. 그래서 만나요. 그래서 만나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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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끼리. 싸. 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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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y. 라. 라. 이거 매크로 느낌 난다고 구라치지마 이 새끼 구라치를 보면서 새끼 저격할려고 구라치를 보면서 들고 샀댔죠 형 기다릴게 뭘 기다려 뭐 같이 하자고 아니면 니가 살인만 한다고 뭐 하자고 아니 그니까 뭐 뭘 하고 싶은거야 톡 구네요 하고싶으면 뭐야 얘길해봐 네 1개 1초 아니 아니라고 아니 여긴 아니라고 제발 부탁해 제발 아아 인사해 식중 아아아 neck 젤 이 새끼 야 왜 아까 쟤네드 프랭크 짜장섭 아니잖아 프랭크 짜장섭 아니야 프랭크는 마이아미잖아 마이아미 프랭크 짜장라 프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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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니가 에이드 어..나 아니다 어! 이 새끼 핵이야! 핵새끼 니가 진정 머리가 있다면 나에게 와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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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고수야! 아니면 저거 야 저건 생존자나 인성룸 말고 스트레스 모드밖에 답 없지 않나요 아니야 인성좀 뭐 아 인성좀 말고 인성좀 말고는 그게 맞지 스트레스 모드나 아니면은 판때기 판때기로 쇼 뽑아야지 어떻게 여기있는게 맞냐? 말도 안돼 내 위치가 여긴데 오빠야 우리사도 대화가 필요할거 같은데 오빠 리얼이야 리얼 되고있는거 같아 오빠 나 일단 나와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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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노으라구이 샴헤쌤쌤쌤쌤쌤쌤쌤쌤쌤 이 새끼 이상한 새끼야. 내가 보니까. 야 오늘도 초대손님을 한번 준비했자. 이거 짜장 이거.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. 이 새끼 뭔가 뭔가 이상한 새끼야. 뭔가 이상한 새끼야.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짜장이였어. 어떻게 저 각도가 맞아? 각도, 각도상으로 너무 심하잖아. 그렇지 않냐? 그럴 수 있지. 디쇼 디쇼. 오늘 초대손님은 디쇼. 돼? 너 꺼져줄래? 저 구석으로. 게이드. 잠깐만. 돼? 왜 자꾸 이게 쳐져? 야 팀워커 너 뭔데? 너 뭐로 하는데 지금.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? 그걸 얘기를 해.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봐줄게. 사립마로 날 잡겠다고? 넣으면 이거 써줄게. 넣으면 이거 간다. 빔샤벨 간다. 빔샤벨. 드디어 앉 treasure LDéry kiduration. 준비의 어디 Porter today. 가자. 하놔! 하놔! 크래옹팟! sust Basis frabipo! 레디 neitherLS 야! 어떤 새 해야스 같아 Brady realizeíveis! 미친놈 아니야? 나 펍을 안당해. 요즘에는 내가 거의 캐리하거든. 너 상당히 나를 지금 무시를 하는데 잘 봐. 쉘터 이매부 쉘터 좀 자 우리 친구들은 내가 내가 아까 스카프 아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나한테 무슨 페로몬이 있긴 있나봐 일단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페로몬이야. 아냐 다 켜. 켜버려. 스텔스도 있고 스텔스도 있고 스텔스도 있고 10분 끓일 수 있어요. 더 끓고 더 주면 야 여기 인성도 높다 사퇴 점 아침에 방송 하시네요 아니야 요즘 낮에 자주 해 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꽤 해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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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